룰루라라 시나볼 룰루라라 시나볼 룰루라라 시나볼 안녕하세요 AB6IX의 동현 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파이팅! AB6IX가 사랑을 담아서 많은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휘 안녕하세요 저는 우진 저는 대휘입니다 저희도 AB6IX예요 예? 저희도 AB6IX예요 둘 둘이 나눠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캔드즈 ABNU 오늘 라디오 재밌게 할 테니까 저희 라디오를 되게 좋아해주세요 ABNU 분들이 AB6IX가 라디오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고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그냥 누르면 되나요? 네 아 내 이름을 누르면 되는 건가? 왠지 돌리는 겁니다 아직 돌리는 거야? 지켜 aces 아 놀리면 어떡해 슬 Casa 우진입니다 팬들이 좋아하겠다 왜 amusing 지켜봐주세요 저는 그의 이培leading랑곡을 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재미있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s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봬요. 즐거운 라디오였다. 아니 그걸 돌리신다고요? 뭐 이따 보려고. 빠잉. 여기 나와서 인사해야 돼요. 우리 매니저님들 찍어주시면 안 돼요? 형. 시청자분들한테 하이가 뭐예요? 나중에 90도로 인사 줘야죠.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AB6IX 잘 부탁드립니다. AB6IX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